4.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5. 이에 예수께서 여러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메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메 자라 무성하에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안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는 그런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의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의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의 두려함이냐 등경위의 두려함이 아니냐 들어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이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오 다음에는 이삭이오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이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대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